세블러 개중북을 만나봐라 야이거 개중북이야 11미터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파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 세븐지의 중력을 버티고 비행을 했는데 세븐경험이었습니다만 심한 멀미 때문에 고생스럽습니다 11미터에서 뛰어내리는 개중북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개중북 훈련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미터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파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뛰어내리겠다고 많이 했습니까? 나은미국 모형타 지금까지 뭐했노에게 나도 모형타 갔다왔고 모형타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저기들이 11미터의 개입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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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모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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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최고 세븐지의 중력을 버티고 비행을 했는데 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만 10만XX 때문에 우승스러웠습니다 모형타! 이제 제 겁니다 아!